진공에서 실력이 자라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무기는 분노라고 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나에게 집중하게 되고 나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를 강화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분노하면 내 속에서 어떤 구조가 형성되느냐 하면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이 자꾸만 악한 걸로 보이기 시작하면 벌써 이게 마귀에게 빠진 겁니다 구조에 왜 나는 선인데 저건 다 악이지? 보이는 것들이 다 악한 놈들밖에 없지? 그러면 벌써 마귀에게 빠진 겁니다 이거를 정말 명확하게 파헤친 게 무실론 철학자인데 니체가 파헤쳤다고 했잖아요 도덕의 계보학이라는 책인데 도덕의 족보를 살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같이 뭐가 정이다 정이다 하는 걸 나눠놓은 거 그건 나열한 책이거든요 어찌 보면 학문적으로는 뛰어난 책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짜깃게 해가지고 이런 식의 도덕관이 있다고 정의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죠 그런데 니체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답지요 옳고 그름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정당한 일인가 따지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정하는 거냐? 잘 보면 힘 있는 자가 정하는 거 아닙니까? 배운 자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기준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이 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선과 악을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가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보다도 명확히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볼 때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왜 선과 악으로 보는 거예요? 좋고 나쁜 거 우리 편 대적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럼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선악이 아니고 우리 아이 키울 때 선과 악으로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있긴 있어요 가끔 모자란 부모지 애들은 선과 악으로 키우니까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가 다 명문대에 나온 사람들이 그런 과정 되게 많아 지들이 잘나가지고 애들도 똑똑하게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맨날 옳고 그름으로 해 그러니까 애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선악 선악 정신평 걸리지 나중에는 애들은 선악으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훈련으로 키우는 거지 훈련은 뭡니까? 다 못하잖아요 다 못하는 걸 악이라 그래? 그건 악이 아니죠 그건 어린 거지 그래서 훈련시켜서 어른스럽게 만드는 거 그게 훈련이죠 훈련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기르게 만드는 거 다 그렇게 키우잖아요 애들 그럼 지금 뭐 실력이 있다고 해서 다 컸나? 지금도 실수하죠 그래서 또 성장하는 거고 인간은 그런 식으로 양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겠죠 그러므로 마귀가 지금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파괴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선악으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율법주의는 겉으로 볼 때 믿음같이 보이잖아요 내부는 파괴시키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는 선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바리새는 보세요 맨날 이게 옳으냐 틀리냐 안식이래 하는 게 옳으냐 틀리냐 맨날 질문이 그런 거 아니에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옳으냐 틀리냐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말만 나오면 선악 나누려고 그러니까 마귀 새끼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툼이 있대요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양성이 있고 다름이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툴 수 있죠 싸울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선과 악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싸우더라도 너 악이다 이게 가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실력이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죠 교회 사람끼리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의견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 의견이 다른 게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싸가지 없는 놈 그렇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데려가자고 그러고 그것도 자기 견해지 바울은 안 된다 이럴 때 기강 팍 세워야지 그래서 신라의 달빵은 한 게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그렇지만 그 싸움을 한번 보세요 4경전 15장 뒤쪽에 나오는데 두 사람이 싸웠지만 선악으로 가지 않았다 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거기서 마침 찍었어요 거기 성경 보세요 바울이 서언이고 바나바가 악이다 그런 말 없고 바나바가 서언이고 바울이 악이다 그런 거 없어요 다투고 피차 갈라졌대 15장 39절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사명에 집중했어요 특별히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 사명 붙들고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나머지 다투고 난 다음에 갈라졌어요 그런 다음에 에너지를 우리 같으면 이 모자란 놈들은 뭐 했어요 상대방을 악인 만드는 데 다 써버려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도 많겠다 스타벅스에 모여서 그 놈이 왜 나쁜 놈인지 진상을 밝히마 삼자 대면하자 이게 마귀 새끼들이라니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된다니까 의의의 변기가 아니라 불의의의 변기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런 거 한두 번 겪어요 그런데 다퉜어요 갈라졌어요 거기서 마침표 그리고 자기 사명에 충성을 했다 주의 은혜에게 부탁을 받고 교회를 견고히 했다 여기까지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저는 4경기 1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와 실력자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실력 있네 이게 크리스찬 실력이에요 실력을 갖추라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능력이 있는 거죠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에서 나오네 4장 26절 분을 내어도 분 내지 않는 게 좋은데 죄를 짓지 말며 이게 뭔지 이해가 되냐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악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텔레톱이 나왔는데 이제 그만 거기까지 텔레톱이도 알아 거기까지 이제 그만 그래서 해가 지도로 분을 품지 마라 어제 일을 오늘도 떠들고 있으면 그건 마귀 새끼예요 왜 그래 그렇지 말라는데 왜 마침표를 못 찍어 마귀에 틈을 주지 마라 틈 주니까 무너지는 것이 실력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실력이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뭡니까 단절이죠 죄가 참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지잖아요 단절이 이루어지니까 요즘에 맨날 쓰는 말이 소외잖아요 소외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죄는 단절이고 단절 때문에 소외가 오고 소외가 말이 어렵지 외로운 거예요 그렇게 전부 다 이렇게 남을 악인으로 지적하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는 외로움이 밀어닥쳐 그런데 마귀는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하게 만드는지 알아요 저놈의 악인 때문에 내가 외로워졌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지 잘못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성령이 기른 부분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죄가 그거 아니에요 죄인의 결과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야지 더 피곤하고 그래서 제한된 시간, 제한된 능력, 제한된 자원 왜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니까 공과고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죄의 결과라고 해요 그래서 죄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사자성을 또 만들어냈어요 각자 도생 각자 도생이 왜 그런지 알아요? 죄의 결과라고 다 그러고 살아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세상에 다 그런 거다 살벌하고 경쟁적이고 냉랭하고 그게 교회까지 들어오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애굽에게 점령당한 거지 세상에게 점령당한 거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짧아 보여도 이게 대단한 건데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어디다 때려 넣어야 되지 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하는 거 그게 선하고 토부 그게 아름답다 아니 다윗이 해놓은 거 되게 많잖아요 건물도 짓고 토목사업도 하고 나라도 토기를 시키고 되게 많이 했지만 또 거기다가 성점만 짓지 않았지 재료들 다 모으고 백항력을 지천에 깔려 있게 만들고 그런 걸 아름답다 그러지 않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러면 큰 건물에 주시장 넓고 이런 걸 아름답다 그러나? 아름다움이 뭐냐 하면 안에 싹 들어갔더니 이놈의 형제들이 하나가 될 것 같지 않은 형제야 그런데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야곱이 왜 위대하다고 그랬습니까? 그 개첩함 같은 아들들 그죠? 르벤 자기 서모하고 잠자리 같이 하지 않나? 심우원 레비 이거 뭐 깽판 부리지 않나? 유다 더 말 안 할게요 며느리하고 뭐 하는 짓이냐 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연합하고 동고하게 만든 게 열두 집합 만든 게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교회도 다 그런 사람 모였을 거 아니에요 르벤파 있고 심우원 레이파 있잖아요 좀 과격한 사람들 열받아가지고 막 그러는 사람들 뒤에서 또 호박식 가는 사람들 있잖아 유다 그러면서 되게 거룩한 척 이름이 찬송이고 우리 그래도 찬송이 있나 찬양이 있나? 이름 잘 지어요 그거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합하여 동고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의 주인공은 야곱이라고 야곱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에요 실력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실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증명해야 되느냐 하면 실력은 관계 속에서 증명해야 된다고 형제와 연합하고 동고하는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했던 일은 뭐죠? 대적 만드는 거예요 선악가예요 걔네들의 논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마귀예요 선악가 먹어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맨날 내 편 네 편 또 저거는 선한 자 악한 자 그런 게 어디 있어 권력 가지면 왜? 권력 가지려고 그래요 그거 지정하려고 니체가 지적한 거 똑같잖아요 기준 만들려고 그래서 교회도 뭐 그런 거 들어봤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뭐냐 하면 성가대 10년 11조 주일 성소 지가 잘하는 거 세 개 딱 해놓고 이게 자격 요건이야 그러고 형제들 미워하고 패거리 짓고 뭐 이러면서 자기 잘하는 거 갖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만 잘해 나머지는 다 개차반이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좋은 거니까 그렇지만 안 하는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면 안 되지 우리가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을 악인으로 만드나? 나쁜 놈으로 만들지 악인으로 만들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꾸 선악으로 나누는 거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해야지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함 그리고 침묵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불쌍하게 해주세요 우리 전체는 다 죄인이고 병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럴 때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연합과 동거가 되는 쪽으로 가라 그게 능력이다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의 신앙 성장을 원하죠 여러분 맨날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신앙이 성장되길 원합니다 신앙 성장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냥 맨날 하는 얘기 같은 고난에서 이루어져요 고난 그 고난이 어떤 게 고난일까요? 가난해지고 감옥 들어가고 그게 고난이에요 관계가 안 좋은 데서 연합과 동거를 이루어내는 거 그게 신명이라고요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라고 요셉 보세요 요셉이 그랄듯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관계 속에서 우리 같으면 복수해야 되는 관계 용서 못할 관계 거기서 용서하고 복수 안 하고 사랑하고 후원하고 위로하고 그러다가 믿음 팍팍 큰 거 아닌가? 만약에 요셉이 형들이 없다 그러면 요셉이 이야기 읽을 게 뭐가 있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형들이 없으면 팔려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냥 부잣집 아들에 채색옷 입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뭐 읽을 거리도 없지 근데 형들이 개차바냐 뭐 이런 놈이 팔아먹고 뻔뻔스럽고 근데 그의 믿음의 실력은 어디서 나타나요? 진공 속에 나타난 게 아니라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고 창세기 45장 5절 같은 데 보니까 형들이 쫄아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죽일 거 다 쫄고 있으니까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다 하나님이 선을 바꿨는데 내가 선악 나누는 게 무슨 관계이냐 선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악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셔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힘이 있잖아요 힘 갖고 선악을 나누지 않냐고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책임지겠다 그리고 강국한 말로 위로하더라 힘 있는 사람이 위로하면 위로에 힘이 있어요 아세요? 힘 없을 때 하면 위로가 아니고 아부가 된다고 아부같이 보여 힘 없으니까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하면 아부같이 보이는데 하나님께 힘을 주셨을 때 위로를 하면 진짜 위로 같아 힘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관계를 세우는데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믿음 성장은 딴 게 아니라니까 지금도 누굴 통해서 믿음이 자라라느냐 여러분 속에 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형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 좋나 용서, 책임, 위로, 십자가, 희생 그게 실력 아니에요? 실력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거기서 맺혀지는 거지 안 그래요? 오래 참음 좋아하는 사람하고 오래 참을 게 뭐 있어 죽을 때까지 얘기해 좋아 그러지 그런데 이상한 놈하고 있으려면 오래 참음 그게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기쁨 좋은 사람과 기쁨 하는 게 뭐 히락이 뭐 힘들어 그런데 르브벤하고 있을 때도 히락이 있어야 그게 진짜지 안 그래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은 거기서 나오는 거다 옥토 얘기했죠 옥토 30에, 60에 100배 열매를 거둔다고 우린 네 가지 밭이 있다고 잠깐만 생각을 해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그거 다 한 가지예요 시간 차이죠 시간 차일 뿐이야 길가는 떨어지자마자 죽는 거고 반질 반질한 반질이니까 그다음에 돌짝밭은 고운 혹이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뿔을 못 내려 그러니까 시간 두고 죽는 거고 가시떨기 이것저것 같이 키워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 오래 끌다 죽는 거고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차이가 뭐 있어 여러분 그걸 성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주님 저는 얼마 전까지 반질이 길까 했는데 이제는 돌짝밭이에요 그놈이 그놈이다 50번, 100번아 그래 그런 걸 도토리 키재기라 그래 나는 돌짝밭에서 이제 가시떨기 됐습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우울증 약도 먹고 뭐야 그게 도대체 죽어야 돼요 죽고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게 옥토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배하는 인생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를 걷어요 그러니까 옥토와 나머지 밭 그런 거예요 옥토 아니면 죽이는 밭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간 없습니다 빨리 빨리 죽어야 돼 죽고 하나님의 주식이 모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관계 개선하는 데 쓰겠습니다 형제의 연합과 동거 연합과 동거 연합과 동거 잘하는 게 그게 실력이고 능력이라고 해요 웰빙이라고 하죠 웰빙 웰빙이 뭐예요 요즘에 잠깐 웰빙, 웰빙 하면서 매일 유기농 이런 거 먹고 요즘에 밥 먹을 때 밥 맛있다고 그런 게 있어요 뭘 먹으려고 그러면 목사에 암 한 잔인데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뭘 하려고 그러면 짜게 먹으면 안 돼요 이번에 세브레스에 나왔잖아 짜게 먹어서 아무 심혈관에 아무 문제 없다고 링크 시켜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10년 넘게 그것도 수십만 명의 데이터예요 아무 관계도 없어 오히려 소금 안 먹어가지고 빌빌대가 전해지도 안 돼가지고 죽는 사람 더 많대 우린 속았잖아 의사한테 속아요 의사한테 속아서 죽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고 잊지 말라고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된다고 그런데 잠깐만 이렇게 근거도 없는 얘기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잠깐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고요 목적은 뭐냐 하여튼간에 웰빙이래 웰빙 웰다행이 중요한 거지 웰빙이야 웰빙이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관계 나쁜 사람들 그들 속에 들어가서 연합과 동거가 가능한 거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은 배신자 아니에요 죄 짓고 배음망당한 놈도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를 외면하시고 진짜 인간이 꼴도 보기 쉽지 않겠어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죽여서 그 속에 들어가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신과 능력이 있으면 제일 귀한 거를 죽여서 진짜 꼴도 보기 싫은 놈 속에 들어가서 연합과 동거를 이루어내는 거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게 능력이라고 그게 실력이라고요 교회가 실력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로 훈련시킨 이후 하겠죠 출애국기 좀 하니까 그에게 연합과 동거를 가르친 거라고 그 백성들 얼마나 찌질이들입니까 그거 40년 속 안 터지겠어 그런 찌질이 같은 백성들은 40년 이끌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이 필요했던 거라고 훈련 받아서 형제의 연합과 동거를 하잖아요 끝까지 안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 송배했을 때 저거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미끼를 던지잖아 싹 멸망시키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어줄게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 목숨 생명척에서 내 이름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 건져달라고 자기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연합과 동거에 쓰잖아요 그게 모세죠 그렇죠 하나께서 우리 모세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습 보세요 최후의 만찬 그림 보니까 멋있게 보이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가르친 유다가 자기 팔아먹는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수야 원수 나 팔아먹을 놈이야 밥 먹고 소화돼요? 실력이 뭔지 알아요? 가르친 유다가 함께 밥 먹고 소화되는 게 실력이에요 아세요? 가르친 유다도 밥 마시고 베드로도 뭐 혼장도 받다가 나중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할 거 알잖아요 예수님 막 예언도 하잖아 그렇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다 아는데도 베드로 쳐다보면 밥 맛이 떨어지고 가르친 유다 쳐다보면 상을 엎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 쳐다보고 맛있게 식고 가르친 유다 쳐다보고 소화 잘 시키고 그렇죠? 배하지 안 먹고 버티셨어요 이게 실력이에요 지금부터 그거 능력 받고 실력 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력 어떻게 필요한 거자 오늘 두 가지 얘기해야죠 성령의 기름붐이 필요하고 그게 2절이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증인의 능력이에요 헐몬산의 이슬과 같이 나가서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옥기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왁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세기로다 이런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기름붐이라는 거예요 기름붐 제 세상에 이게 머리부터 기름붐서 온 몸이 기름붐 받는 거예요 4경기 1장 8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그거예요 성령의 기름붐 그래야 성령의 임제는 언제 오죠? 부활 이후에 오잖아요 부활의 영이 성령 아니에요 죽어야 돼 일단 나다이버 크라이스트 그래야 성령의 기름붐이 있죠 성령의 능력 없이 이게 가능하나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봐서 뭐 할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다다다닥 그러고 그거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을 할 일은 뭐냐 하면 연합과 동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어디 보내요? 제일 문제 많은 데 보내잖아 그게 그 실력이 뭔지 알아요? 저 사람은 성령의 기름붐이 있어 그래서 까탈스럽지 않아 어딜 가든지 힘들어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연합과 동거를 이루어내 몇 명 없어요 그런 사람들 너무 욕이네 그래서 매번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오더를 줄 수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성령의 사람은 너밖에 없어 다 유사 성령밖에 없어 진짜 성령은 너밖에 없어 그냥 주여 주여밖에 없어 진짜 성령은 너밖에 없어 그 사람 들어가면 연합과 동거가 이루어져요 그런 사람은 팀에 한 명만 있어도 돼요 사실은 한 명 있으면 그냥 그 사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게 실력이라고 성령의 기름붐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메마른 땅인 거 아시죠? 헐몬산은 한 2800m에서 백두산 정도 높이에요 2800m 몇 메탈 걸 아마 찾아보세요 봉우리가 3개가 있는데 헐몬산 그게 변화산이에요 거기 만년설이 있다고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리고 거기서 이슬 수증기가 있어가지고 주변 밑에는 헐몬산에 이슬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메마른 땅이 헐몬산에 물이 흘러나는 게 단이죠 단 모이는 곳이 단 단이고 이스라엘 제 북쪽 헐몬산에 물이 모이는 곳이 단이에요 물 많아요 단에서부터 흐르다가 흐르다가 조르거든요 조르 단에서부터 흐르다? 조르단 그게 요르단강이에요 요르단강 그러니까 흘러내려야죠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헐몬산의 이슬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들어가면 주변에 메마른 땅이 이슬로 인해서 풍성한 땅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여기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추레옥기 19장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5절 3개가 다 내게 속했고 내 소유라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냐 제 세상 나라가 되게 하고 샘플을 삼아서 너희들이 헐몬산에 이슬되게 만드는 게 내 목적이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 모세는 리더십으로는 대단했지만 남들 살리는 거 후손들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멸절 아론은 개첩한 집안이잖아요 레위, 아론, 고라 다 허점투성인데 제사장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축복, 축복, 축복 성격이 족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아론 집안이야 아론 집안은 가는 것마다 되고 되고 또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로 살아야 돼요?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고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의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제가 한 15년 전쯤인가 한번 봤던 책인데 6일 약국 갑시다 그러는 책이 있어요 옛날 책에서 지금 파는지 모르겠는데 도서관 같은 거 가서 한번 빌려봐요 6일 약국 갑시다 이름이 이상해요 마산에 있는 데인데 김성호 씨라고 약사의 약사 6일 약국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주일은 쉽니다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6일만 한다 해서 6일 약국이야 그러니까 긍정적이죠 주일은 쉽니다 그러면 뭔가 좀 거부감이 있어 보이는데 6일 약국 그러면 매일 6일이에요? 6일만 하기 때문에 잠깐 물을 거 아니야 답을 아는 것보다도 이렇게 잠깐 물어보게 만드는 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만드는 이름이 좋죠 김성호 씨 그런데 이분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관계에 쓴 분이에요 관계 그래서 고객이 와서 또 떠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객을 영업사원으로 만들라 고객보다도 자기 직원들을 먼저 감동시키라 관계죠 다 관계 그다음에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라 이런 말을 처음 했던 사람이야 이게 또 관계고 나누고 베풀라 그게 아버지 유산이다 책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과 동거 그거 해가지고 되게 잘 됐어요 잘 됐다고 그리고 자기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좋고 이웃과의 관계 좋고 자기 자신에게 관계도 그래요 요즘에 많이 들을 얘기죠 미래의 나에게 빚지지 말라 이게 벌써 2005년인가 4년에 나왔던 책에 나왔던 얘기야 미래의 나에게 빚지지 말라 그래서 미래 것 끌어다가 지금 탕진하지 말고 빚지지 말고 공부하고 하루하루 기록하고 운동하고 그래서 지금 잘 살라는 거예요 현재를 되게 중요한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의 나에게 빚지 말고 다 관계라고 거기다가 돈도 여기 마산 출신 있습니까 마산에 사는 사람도 약간 좀 열등의식이 있는가 봐 지방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롯데호텔에 갔더니 자동문이 처음이더라 2004년에 자동문을 못 본 사람이니 야 마산은 촌동네야 그죠 난 이걸 읽으면서 불쌍해서 주님 마산 사람을 불쌍하게 해주고 어떻게 2004년인가 5년에 자동문이 롯데호텔 하나밖에 없어 그거 보고 우리 약국 오른 사람들에게도 이 자동문의 기쁨을 만끽시켜주겠다 당시로 돈 엄청 들었던 것 같아요 자동문 만들었대 약국에 그랬더니 약은 안 사고 자동문 신기하다 그래서 들어갔다라고 하여튼 돈은 그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실패도 했는가 봐요 그건 경험과 노하우지 그러니까 선악으로 보지 않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악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훈련으로 생각했다고 항상 시각이 그래요 그래서 6일 약국 갑시다 읽어볼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놀라운 게 무슨 메가스타디 부회장이 돼 있더라고 지금 나 사실 어제 처음 알았어요 메가스타디 부회장이 돼 있더라고 손주은 회장이 예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데리고 온 것 같아 내 느낌에는 김성근 집사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배경을 손주은 회장이 데리고 온 것 같아 그래서 부회장으로 돼 있더라고 엠베스트라고 있어요 중등 고등인들 뭐 거기 인강하는 거 있대 거기 대표래 그래서 약사였던 사람을 그러니까 이 손주은도 대단한 사람이야 그걸 픽업해가지고 이런 능력과 이런 시야가 있으면 관계자랑 관계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데리고 왔는가 보지 그래서 지금은 메가스타디 부회장으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농축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술해 주고 싶어 그래요 오늘 당장 도서관 가서 6일 약국 갑시다 보고 하루하루 소화해요 다 읽지 못하고 소화라도 하라고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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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리고 오늘 10편 133편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모든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관계에 때려넣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핵심은 이거예요 연합과 동거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기름도 필요하고 이슬같이 영양이 또 필요하고 이런 게 되는 이유가 뭐냐 관계에 넣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몇 개 했죠 돈 쓰는 게 영성이라고 돈을 관계에 쓰십시오 시간 쓰는 게 영성이라고 시간을 관계에 쓰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성령의 기름 보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관계에 쓰십시오 제일 어리석은 인생은 관계를 깨는 인생이에요 맨날 성질 부리고 화내고 욕하고 악인 만들고 악에게 속는 거예요 다위로 돌아옵시다 아둘란굴 환란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한마디로 개차반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관계에 힘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예배 사의를 회복시키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잖아요 나 가치 없는 존재 아니라고 여기서 기라산 같은 장군들이 다 나왔습니다 요합, 아비세, 아사엘 여기서 다 나왔어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추가합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추가합니다 관계 속에서 실력이 나온다는 것 실력 있는 크리스찬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리빙옥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까지 봅시다 아멘 아멘